안녕하십니까. 갓피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한이웃 설림교회 김덕윤 목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고요. 바로 위층에는 보람의 기도의 집이라고 청년 기도센터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또는 각지에서 또 성교사 자녀분들이나 또는 시골의 목회자 자녀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운동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카페 나아스테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나아스테라는 말은 네덜란드 말로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터치커피를 제조하는 제조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네덜란드식 콜드브르 터치커피를 제조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